빠밤! 태희의 해피하우스! 하하하하! 안녕하십니까! 태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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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먹을 수 있는 피자스 피자리가 교드려볼 거예요! 이번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! 구독해주세요! 빵빵! 구독해주세요! 빵빵! 구독해주세요! 태희가 피자스 피자를 먹어볼게요! 응? 응? 응! 맛있어요 여러분! 먹을 수 있는 피자스 피자 최고!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? 바로 비밀의 말주! 짜잔! 여러분 좋아하는 딸기 말주예요! 말주로 피자스 피자를 만들어볼께요! 이거 한번 돌려볼까? 흩! 흩! 이거 붙여! 합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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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! 잘 안놔! 부품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불딱 저불딱 하면 돼요! 구약해서 이거 좀 더 보고있어요! 잘 안놔! 잘 안놔! 잘 안놔! 잘 안놔! 언니가 잘 안놔! 잘 안놔! 잘 안놔! 잘 안놔! 잘 안놔! 그럼 이 피자드 피자를 돌려볼까요?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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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예요 먹을 수 있는 피자 피자 가서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나중에 또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돌아갈게요 안녕 빠밤 저희의 해피하우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